정부가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4차 추경을 편성해 긴급 수혈에 나섰지만 보다 멀리 내다보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자는 노동계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추가 지원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지원책에 불과해 노동계 내부에선 장기적 안목으로 고용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한국의 노동현실을 진단하고 장기정책을 마련해보자는 취지의 토론회에서는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데 뜻이 모아졌습니다. 코로나19로 실물경제가 타격을 받으면서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실태에 상응하는 고용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 최근 부당노동행위 제보가 늘고 있다며 코로나발 경제충격과 위기가 고용불안정계층에게 몰려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충격이 정말 불안정한 노동자들, 비정규직들, 저임금 노동자들,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한테 아예 몰려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힘든 노동자들이 지금 딱 직격탄을 맞았구나라는 것을 현장에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지원제도의 사각지대가 많고 한시적인 지원책이라며 정책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정국민 고용보험제 도입과 기존 제도 확충을 동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고용보험제에서의 실업보험제로의 이행 전략이 전혀 그런 화두가 등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노멀 시대에 포괄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은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이전 사회로 돌아갈 수 없다는 위기감을 반영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취약노동계층은 경제위기를 가장 무겁게 치르고 있습니다. 정책 보완과 함께 한국사회 노동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